안녕하세요. 신혜안수의 신혜식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이 숨은 그림을 보게 되면 민주당의 독선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부터 아주 민주당의 독선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유한국당 전략기획가입니다. 정유섭 의원님 모셔서 민주당이 왜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천 부평갑. 네, 부평갑입니다. 정유섭 의원님, 국회에서도 뵙지만 늘 그냥 기운이 넘치시고 인천의 활력이다, 부평의 활력이다. 부평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부평이 많이 발전했죠. 부평이 교통중심지입니다. 지하철 7호선, 지하철 1호선, 인천 지하철 1호선 다 다니고 있고요. 또 서울에서 너무 많이 부평으로 인구가 내려와서 부평 사람들이 도리어 서울 사람들한테 밀려서 딴 데로 가는 것 같아요. 인천의 발전을 주도하고 계신 우리 정유섭 의원님께서 이제 오늘 신혜안수에 출연하게 되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혜안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다른 유튜브 채널에 나갔는데 어떤 분이 시청자분이 보시고 유튜브에서는 신혜안수가 최고인데 내용은 좋은데 신혜안수에 가서 설명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오늘 제가 신 대표님한테 부탁을 해서 나왔습니다. 명쾌하게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자유한국당 내용인제로 여러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쑥스럽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 의원님 너무 구수하시고 인천의 활력입니다. 인천부들 너무 좋아하세요. 정유섭 의원님 하면 지역구에서 경제를 살렸다. 아, 인천을 살렸다. 굉장히 인기가 높은데 그렇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인기가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과 관련해서 여러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 내년 총선이 가장 큰 걱정 아니겠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자인가요? 국민들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죠. 의원들도 잘 몰라요. 정치학하는 대학교 교수님도 어떤 분은 잘못 알고 계시고 또 대학교 학생들 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찬반을 부르면 찬성을 말하는데 그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야? 그리고 교수가 물으면 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연동형이라는 것이 정당 득표율과 우리가 지금 선거하는 게 후보한테 한번 투표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정당한테 투표합니다. 옛날에 2001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지역구에 투표하는 걸로 비례대표 숫자를 정하는 게 위헌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 연동형은 무슨 위헌성이냐면 정당 득표율을 가지고 전체 당선자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당이 10%를 정당 득표로 얻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30석을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비례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쳤을 경우에 100명이라고 쳤을 경우에 10%를 하면 10명을 줬어요. 그게 맞는 거죠. 비례 정당의 득표율이 10%니까. 그런데 정당 득표율을 가지고 전체 의석수의 저기를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구에서 10명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10% 득표율을 했을 경우에 지역구에서 10명이 되면 비례는 20명 지역구에서 0명이 되면 비례는 30명 지역구에서 29명이 되면 비례는 1명 지역구에서 30명이 넘어버리면 비례는 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난 선거에 대입해보니까 1당인 더불어민주당, 2당인 저희 당이 비례가 한 속도 안 와요. 비례가 한 속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비례대표에서 여성도 해야 되고 전문직도 해야 되고 각종 분야의 사회적 약자도 추천해야 되는데 1당이나 2당이 비례대표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 당에 정당 투표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표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정당 득표율로 전체를 결정을 해버리면 그거는 표의 등가성이 완전히 상실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를 뽑고 지역구, 각 인물한테 투표한 거는 인물을 뽑고 그게 맞는 거지. 비례대표 득표율을 가지고 전체 국회의원 숫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이건 표의 등가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당연히 초과 의석이 나와요. 초과 의석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 2017년에 정원이 하원이 598명이에요. 그런데 111명의 초과 의석이 나서 당선자가 709명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300명 투표했는데 당선자가 350명이 나왔다? 연동형 비례제에서 그래요. 그럼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도 꼼수로 국회의원 숫을 늘렸구나. 늘렸구나.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 때문에 문제고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가 잘 아시다시피 이게 독일 겁니다. 독일은 아주 특수해요. 그냥 독일이 나치즘을 겪었어요. 나치즘이 뭡니까? 일당 독재예요. 일당이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그런 걸 방지해야 되겠다. 이게 그래가지고 한 당이 많은 숫자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이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을 해서 어느 당이든지 50%를 못 넘게 제도적인 장치를 한 겁니다. 네. 견제와 균형. 그래가지고 연동형 비례제라는 거는 정당을 투표하는 거잖아요. 비례제는 인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가 강장이 활성화된 나라에 통영되는 거고 또 그로 인해서 발전된 내각제의 책임제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대통령제에서 이거 하는 나라 없어요. 없죠.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제에서 하는 나라가 없는 독일의 특수한 사정에 하는 거를 우리나라에 끌어들여서 소수당들이 득을 보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득을 볼 땅이 어디 있습니까? 정의당. 제일 큰 게 정의당입니다. 제일 큰 게 정의당이에요. 정의당 당연히 20석, 30석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정의당이 20석, 30석 받으라고 투표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10%의 가치만 투표한 거예요. 그럼 비례대표가 지난번에 47석이면 10%면 5석만 가져가야죠. 그걸 30석을 가져가겠다? 이런 제도를, 숨은 의도를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연동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국회의원 의원 수가 높아지고 국회의원 수가 높죠. 일부 소수 정당들이 약진하는 그렇죠. 그런데 소수 정당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권과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2당, 3당, 4당을 우당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적은 뭐냐? 자유한국당이 절반의 의석을 차지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당연히 자유한국당은 영원히 절반 이상을 못 가진 거예요. 이런 제도 하에서는. 그러나 자기네 우당들 합치면 자기네들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마 내가 볼 때는 이해찬 대표가 100년 집권 얘기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100년 집권.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선거 제도를 자기네들한테 확실하게 유리한 제도를 만들고 나서 팽년 집권 하자. 이게 예를 들을게요. 예를 들어서 알바니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선거 과정에서 담합과 꼼수가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선거일 때 예를 들어서 호남권. 호남권 할 때 거기서 자유한국당이 당선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안 되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당을 지역구는 우리 당을 찍어요. 어차피 권역별 연동형을 하자고 그러잖아요. 민주당에서 권역별 연동형을 하면 호남에서 우리한테 지역구는 찍으세요. 대신 비례는 정당대표는 예를 들어서 정의당을 찍으세요. 그러면 정의당이 호남에 있는 비례를 다 먹는 거예요. 지역구는 민주당이 다 먹고. 그래갖고 초과의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게 눈에 보니 뻔히 보이고 그게 알바니아에서 연동형 비례제표제를 도입했더니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알바니아에서 업치소시킨 제도입니다. 지금 독일도 111석의 초과의석이 나오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개선 방안을 한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제하는 국가에서 왜 이걸 실험을 해야 됩니까? 자기네한테 유리한 우당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도저히 저희는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선거를 하는 걸 우리가 막아야 되고 이 시스템으로 선거하면 당연히 저희 당이 불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에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권은 지금 야3당과 합쳐서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여권은 선거제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원하는 법이 있어요. 공수처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 상법, 검경법 유치원 상법 유치원 상법은 이미 패스트트랙 올렸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패스트트랙 올려서 그거를 거리로 해서 소수당한테 너네들 이렇게 하면 이 연동형 하면 이득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받고 이런 것들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세상에 선거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국민들이 투표한 거에 따라서 단순하게 승자 패자가 나오고 취업권은 누가 승자고 비례는 누가 몇 퍼센트 가져오고 이렇게 단순하게 해야지 이걸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막 하는 거예요. 이걸 대학교 입시에 치면요. 예를 들어서 무슨 A고등학교가 A고등학교가 하나고등학교라고 합시다. 하나고등학교가 이거 수시에서 너네는 많이 합격했어. 그런데 딴에 우수한 애들이 있는데 자기가 정시지원을 하니까 야 하나고등학교는 너네는 할당이 끝났으니까 너네는 수능 성적 좋아도 너네는 불합격 이러면 그 사람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의소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국민이 원하는 정치 현실이 아니라 계속 세비가 더 나가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 1인당 거의 내가 볼 때는 1년에 보좌관 저기 하면 거의 7, 8억 들어갈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보고 자꾸 안을 내라고 해요. 우리가 옛날에 안을 냈었어요. 저희 비대위 안도 있고 제가 정개특위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야권에서 반대를 하니까 제안을 안 했던 겁니다. 얘기를 해봤더니 그런데 이번에도 계속 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나경원 대표한테 지난 일요일 날 우리 갖고 있는 안 내자. 안 되니까 자꾸 우리 안 없다고 그러니까 내자. 그게 국회의원 10% 줄이자. 270명으로 하자. 그리고 비례 없애자. 비례대표자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 정당 민주주의가 안 돼서 정당의 지도부 그래서 거의 자기 원하는 사람 또는 연줄 편법 또는 낙하산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사람이 1번인지 저 사람이 3번인지 저 사람이 5번이 불명확해요. 이런 자리를 많이 늘리자. 이것보다는 국민이 직접 뽑는 옛날에는 우리가 전문가들이 좀 필요하다. 이 국회의원의 전문성이 들어오는 그런데 지금은 국민이 직접 뽑는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면 여성에 저기가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여성은 30% 후보 활당하자. 만약에 여성 30% 안 하면 제재하자. 그 정당에는 그런 법안을 저희들이 낸 겁니다. 정말 좋은 법안인데요. 제가 댓글을 봤는데요. 자유한국당 안이 좋다. 국회의원수 줄이자. 비례대표 없애자. 여기에 국민들이 다 박수치고 있는데 언론들이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비례대표 의원들이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줄 쓰는 게 아니고 자기를 추천해 준 당 지도부에 줄 씁니다. 지금은 비례대표 의원들의 관심은 또 비례대표는 이렇게 무슨 폴리패서들이나 또는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이런 변호사단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막 들어오려고 그래요. 국민의 선택보다는 지도부의 선택을 받아서 그다음에 들어온 다음에 또 지도부한테 잘 보여서 공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의원들을 늘리는 게 맞느냐.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게 맞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여론의 80%가 국회의원 늘리지 말라는 거예요. 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 여론을 따라야죠. 국민의 여론을 따라서 줄여야죠. 지금 대로 한다면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는 게 또 여권의 생각인데 그런데 선거구 획정도 안 하고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패스트트랙을 가잖아요. 그럼 330일이 걸립니다. 3월 15일 날 패스트트랙을 태워도 내년 2월 15일이에요. 그러나서 또 선거구 획정을 해야 돼요. 왜? 지금 민주당 안에 의하면 지역구가 253석에서 220으로 줄어요. 28석이 줍니다. 어디에서 줄 거예요? 그거 그때 가서 작업해야 돼요. 작업하고 또 법안을 올려야 됩니다. 현실성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의심하는 게 우리 나경원 대표 대표 인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 뭐 야당들한테 야삼당들한테 자 선거제 이렇게 한다 하고 현실적으로 나중에 안 되더라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법만 하고 먹지 않은 거 아니야 그런 의심도 저희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들 악법들 통과시키고 그렇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법만 소수당 원하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건 이번 선거에서는 안 된다. 선거법이 그래가지고 흐지흐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이 그 안에 숨어있네요. 참 여당이 참 굉장히 자기네들이 아주 집요해요. 이게 우리가 좌파 좌파의 집요함을 이 정권 들어와서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집요함이 다 뭐 하나 물으면 그러니까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참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고 게다가 악법까지 계속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지금 선거구와 관련된 연동용 비례대표 대표제를 활용한다. 이거 정말 정말 국민들을 너무 물로 보는 거 아니냐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댓글들은 다 비판이에요. 자유한국당 잘한다고 하는데 언론들이 이걸 슬쩍 감추고 있어요. 제가 선거제에 대해서 좀 어디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국회 TV만 불러주지 다른 데서 안 불러줘서 오죽하면 제가 무슨 TV예요. 유튜브 TV도 나오고 오늘 신대표님한테도 부탁해서 신의한서에서도 좀 말 좀 하게 해달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언론들이 이거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KBS 9시 뉴스 또 백분토론 MBC SBS 다 있는데 제가 정론관에서도 연동용 비례대표의 문제를 에 대해서 논거를 쫙쫙쫙쫙 됐어요. 아니 요새 안 나오는 거예요. 논란만 된다 서로 싸우고 있다 이런 것만 비추고 있고 실질적인 문제점 왜 우리가 연동용 비례대표를 반대하는지 에 대해서 명확히 써줘야죠. 아니 내가 책임제에 맞지 않는 국가를 맞지 않는 제도를 대통령제에서 하자 하니 그러면 이거는 권력구조 개편하고 얘기해라. 권력구조 개편하고 얘기해야 될 사안을 왜 대통령제에서 권력구조는 개편 안하고 논의 유리한 제도만 그냥 도입하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좀 써줘야죠. 그리고 명확하게 이런 이런 식으로 하면 몇 석이 나오고 몇 석이 초과의석이 나오고 몇 석이 초과의석이 나오고 이게 꼼수고 위헌성이 있다 그러면 왜 위헌성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저기를 써줘야죠. 그런 거에 대한 참 불만입니다. 언론 환경이 완전히 내가 제가 전번에 기자들한테 민주노총 조합원에 조합에 들어가 있는 민주노총에 들어가 있는 기자는 나한테 기자라고 하지 말고 민주노총 조합이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또 막말이라고 막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토론하자 그리고 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자라고 얘기하면 막말이라고 그러고 자신들이 얘기하는 거 기자가 자기가 민주노총에 조합비를 내면 또 조합비를 내고 민주노총의 강정에 따라 움직이면 그게 기자입니까? 조합원이죠. 민주노총 조합원이지. 그 얘기를 한 거 그가 막말입니까? 사실을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요. 역시 화끈한 우리 정유서 부관님 인천의 보배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인천 출신인데요. 보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앞뒤 맥락은 다 자르고 옳은 소리 한 거죠. 당연히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정부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비판하는 게 야당이 있는 겁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 소리 못 듣겠다? 그러면 정권 내려놔야죠. 그렇죠. 국민의 비판을 못 듣겠다? 그러면 물러놔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왜 저 사람들이 저런 비판을 하는지 그 사안이 뭔지 정확하게 자기네들이 받아들이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정책을 변경할 건 변경하고 그렇게 해야지 아니 이거 왜 오죽하면 오죽하면 나경원 대표가 좌파독재라고 했겠습니까? 이거 독재정권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죠. 야당의 비판을 안 들겠다? 국민의 비판을 안 듣겠다? 그런 오망과 독선을 보여주겠다? 당연히 독재정권이죠. 그러니까 좌파독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막 후끈후끈합니다. 아주 그냥 화끈하시고 분명하시고 그러나 막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말이죠.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도 그렇지만 지금 언론이 앞뒤 다 자르고 말이죠. 대통령을 폄훼했다 모독했다고 하는데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이러니까 막말했다고 막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블룸버그에서 톱스포스맨 했을 때는 뭐라고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뉴욕타임즈에서 에이전트 김정은의 에이전트 영어로 할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한국말로 하면 그게 아픕니까? 나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영어로 할 때는 앞으로 앞으로 그러면 김정은의 톱스포스맨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국회 연설하실 때 영어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참 기사. 왜 왜 영어로 하시면 아무 말 안 하고 한국말로 하니까 그것도 인용해서 한 건데 인용해서 이번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발언도 의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제공하셨다고 그래갖고 그것은요. 처음에 초안을 봤을 때 제가 우연히 나경원 대표 제가 부대표니까 선거제 때문에 들어갔다가 그 초안을 보고 이거 좀 강하게 비판해야 된다. 나경원 대표가 처음 이게 대비하는 건데 밋밋하거나 메시지가 없으면 안 된다. 잘못한 걸 정확하게 지적하자. 그러려면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야 된다. 각 분야의 의원들의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각 분야에 전문적인 물론 저도 포함해서요. 그럼요. 그래서 같이 써가지고 집합을 해서 의원들의 중지를 모은 내용입니다. 아주 분명해. 명년설이었다. 두구두구 남겨야 된다. 저도 그래도 한 20%에서 25%는 기여한 것 같아요. 그럼요. 의원님의 확고한 소신이 있으니까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정말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당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대한민국이요. 70년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든 대한민국입니까? 우리 선배들 우리 아버님들 이런 선열들 이런 분들이 일본하고 싸우고 공산주의하고 싸우고 또 중동에 가서 월남에 가서 핏땀 흘려서 만든 대한민국의 이 10대 대국을 이게 무슨 불과 3년 만에 기적적으로 몰락을 시키고 있으니 기적적으로 몰락을 이렇게 몰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누가 한국에서 기업하겠습니다. 내가 제일 화나는 일이 뭐냐면 작년 12월에 한일본연맹 회의를 했어요. 그때 한일본연맹 총회할 때 경제분과가 있어요. 거기서 일본 국회의원 5명 우리 5명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일본 국회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 일본에는 요새 일자리가 많아가지고 청년들이 모자선 아닌데 한국의 청년들 노는 청년들 많다는데 한 MOU 맺어가지고 한 만 명씩 일본을 보내주는 그런 협약을 맺으면 안 되겠느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이런 소리를 듣는 나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청년들한테 일자리가 없으니까 동남아나 가라 어디나 가라 이런 얘기 누가 합니까 일본 국회의원한테 우리가 한국에 노는 젊은이들 많으니까 일본은 지금 청년들 대학 나오면 두 개 세 개씩 기장해갖고 자리가 많이 비니까 한국 사항을 좀 많이 보내달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나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프게 지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프게 지적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그게 막말입니까 그러면 정권 내놔야죠 그런 식으로 국정운영을 하려면 정권 내놔야 됩니다 진짜 그런 식으로 국정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국가는 국가는 자기가 책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잘 사는 나라 좀 더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나라 그리고 국민들이 이게 아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구나 바른방향강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정권처럼 우리나라가 어? 왜 이렇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뒤로 가지? 그리고 왜 이런 저기를 하지? 미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국가가 퇴보하는 겁니다 지금 퇴보하고 있어요 그게 가슴 아픕니다 오늘 정유석 의원님의 발언 명연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의 명연설 명방송 아주 좋은 방송 내고 왔습니다 아 정말 의원님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지도부에 계시니까 더 분명한 노선을 만들어주시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라든가 추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선거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제 개편이 이게 비례대표를 우리가 없애자고 했잖아요 미국의 비례대표 없습니다 영국의 비례대표 없습니다 프랑스의 비례대표 없습니다 민주주의 발상지 국가의 비례대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비례대표를 없애자고 했던 것이고요 270명으로 국회의원 줄여야 됩니다 270명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면 국민들의 민생 더 잘 살필 수 있습니다 정장하지 않고 살필 수 있습니다 투명한 선거제도 저희들이 만들고 국민들이 바라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에 대한 숨은 의도를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저희 자유항복당에서는 이 패스트트랙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민주당과 야삼당의 의도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부평 정의섭 의원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는 애국적인 의원님께 여러분들 정치 후원금 10만원 딱 내면 그 다음에 연말에 정산받으니까요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에게 여러분들의 성원도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에 계신 분들 아 의원님 우리 의원님 멋있네 가서 자원봉사 선거 때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명히 아셨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 많이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또 많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부평에 계신 분들은 더 많이 알려주시고요 주변 분들과 공유해서 대한민국 잘되는 방향으로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유섭 애국자입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올려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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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